김연자 선배는 이제부터 빙에서는 내 노래 모정 무대를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조영수 작곡가 분노 빙에서 위해 좋은 노래 수백곡 작곡하겠습니다. 미스트로 3는 종영한지 일주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회자되는 화제입니다. 미스트로 3는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3월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미스트로 3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우승자 역시 고작 16세라는 점입니다. 청중들은 톱7의 승리뿐 아니라 다른 뛰어난 참가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빙에서는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참가자입니다. 빙에서는 1라운드부터 모정 무대 덕분에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지금까지 빙에서의 모정 무대는 여전히 조회수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모정의 소유자 김연자 선배도 빙에서의 인기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연자 선배는 앞으로 빙에서는 내 노래 모정 무대를 펼칠 수 없다 고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연자 선배는 빙에서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연자 선배는 자신의 노래를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김연자 선배의 발언 이후 빙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작곡가 조영수는 빙에서를 위해 좋은 노래 수백곡을 작곡하겠다 고화를 냈습니다. 빙에서는 남의 노래를 꼭 부를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의 좋은 노래가 많을 것입니다. 한편 미스트로 3에 출연하는 곡들은 모두 작가님의 허락을 받은 곡이라는 이유로 김연자 선배님의 이기적이라는 비판이 많은 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김연자 선배님은 모정이라는 노래를 다시 인기있게 해주신 빙예서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